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LA에서 온 맥기 레인 레클드와 42의 대표 나플라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쇼미더머니를 많이 기대할 거예요. 이번에 나오셨으니까.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된 큰 이유가 있나요? 돈 벌려고요. 솔직해. 많은 분들이 우승후보로 지목하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저랑 키드밀리인 것 같습니다. 키드밀리인 것 같습니다. 나플라 혹시 가고 싶은 팀 있어요? 어... 그거 말하면 좀 짜게 줄 것 같아서 스마트하게 가네요. 랩하고 나서 똑똑해, 똑똑해. 오케이. 들어보죠. 와우. 예. 레츠고. 얼마나 잘했다. 와우. 야. 웟? 에이. 랩 밟고 있는 땅의 위치는 알리우고 내 주위에 별이 생기겠지 grave on the bottom, you nothing pass the microphone addicted to the K-straight, my beat 태도는 안 바뀌어 이 길에서 pace, 유지 넌 트랭 타다가 가라앉을어서 푼 누비 F*** 그들이 쓰고 있는 버킷, 난 겁을 주는 중 Wack MC들에게 보내는 버블 어택 F*** 깨릭 딥, F*** 요 스웩 말라 피트를 제껴, 요건 이래, 챕스틱 R.I.P.X 나 너무 좋아 기다리는 보람이 있다 와, 너무 잘했다 진짜 와, 진짜 잘한다